배고파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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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! 아 아니야.. 빡 소리 났어! 밀어서 그냥 빵 깔아야 돼! 우와! 우와! 아아악! 형 회장들 잘해! 요즘 문제 많아! 한 명이 얘기해서 봐! 어? 전화 누구야? 왜 그래? 그러니까... 왜 그래? 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전화 누구야? 뭐.. 왜 그래? 정말..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 살려 야 이게 뭐야 형.. 창피해요 창피해 저 진짜 뭐하시는거야 진짜 죄송합니까. 아니 30년 차가 아니냐고 아니 방송은 30년 차야 정답이야 아니 그거 지금 그렇습니다 태은 씨 알아요? 네 아 그 떴습니까? 아 그 떴습니까? 이쁘고 귀엽고 샤우팅 맞아 듣고 싶으세요? 네 듣고 싶어요 싹 쳐들으실래요? 자중해 자중해? 되게 좋아 자중해? 저쪽에서 보여줬으니까 펜싱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 좋다 잘할 것 같아 네 자중해? 자중해? 펜싱을 보여달라 펜싱을 보여달라 자중에는 그냥 똑같이 그냥 똑같이 얼굴 비교된다 둘이 토샷 이렇게 가야되네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얼굴에 대고 상수님 딱딱 잘해요? 저 좀 칩니다 여기다 대고 얼굴에 대고 대고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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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다 아니 아니야 박스에 났어 박스에 났어 아 풀팔을 안했는데 금메달이야 금메달 우와 형 메달 있다 메달이 땄어 근데 두껍기만 하고 작은 사람 있거든 그래 손이 커 틀렸네 민주아 너 이거 해봤어요? 네 네 뭐 많이 해봤어요 어 많이 해봤대 야 경혁사다야 속보는 거 막 풀파워로 가야 돼 풀파워 장난 아니야 밀어서 그냥 밀어서 그냥 빵 까야 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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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근데 여기가 소리 훨씬 컸어 야 근데 훨씬 컸어 소리가 여기 지금 심판들이 이게 내가 더 컸죠 이쪽이 훨씬 아니야 무서워 야